뉴욕 증시가 9월에 첫 거래일을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급락세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사실 9월 증시 안 좋을 거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긴 했었지만 첫날부터 이렇게 급락세가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참 놀라웠어요. 지난달에도 첫 월요일에 폭락을 맞이하더니 이번에도 동일하게 첫 번째 월요일에 뉴욕 증시가 폭락세를 이어갔는데요. 첫 거래일의 지수 하락이 강하게 나온 만큼 다시 한 번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가 세계 증시를 또 얼어붙게 할지 우려 섞인 시각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왜 그렇게 지수 하락이 나왔었는지 점검을 바로 해보도록 할 텐데요. 간밤 증시 분위기 전해주시죠. 3대 주요 지수가 일제히 하락세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다우 지수가 1.51% 하락했고요. 나스닥은 3% 넘게 그리고 S&P500 지수도 2%대의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차트 보시면 그냥 미끄러졌다고 표현해도 될 정도로 장중 상승 반전의 흐름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마지막 10분의 매직은 있었습니다. 마지막 10분 동안 3대 주요 지수가 소폭이나마 낙폭을 일부 회복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계속해서 마지막 10분의 거래량이 몰리면서 지수에 다른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은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편 이날 왜 이렇게 시장이 흔들렸나라는 것을 보니까요. 지표가 문제였습니다. 이날 제주업 지수 두 가지가 공개가 됐는데요. 모두 50 아래로 위축 국면에 머물러 있다라는 시그널을 줬습니다. 이에 따라서 경기 침체 우려가 다시 한 번 불거지면서 시장 전반의 투자 심리가 약해진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이로써 이번 주에 발표될 다른 지표들의 중요성이 더더욱 커졌습니다. 일단 4일에 연준의 베이지북이 공개되는데 경기 동향을 담은 보고서가 되겠죠. 지표가 이렇게 안 좋게 나오고 있지만 연준은 또 미국 경기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현지시간 5일에는 ADP 고용보고서와 S&P 글로벌 서비스업 PMI가 나옵니다. 일단 제주업 PMI 부진하게 확인이 됐는데 미국 경제에서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제주업보다는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과연 서비스업 PMI는 어떻게 나올지도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망에 이번 주 말미를 장식하는 8월 고용보고서가 있는데요. ADP 고용보고서와 함께 연준이 지금 인플레보다는 고용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니까 시장이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지표들 계속해서 마켓 시그널과 함께 체크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장 전반적으로 부진했던 가운데 전체적인 흐름도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기술주가 급락세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애플이 2% 넘게 하락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1.8%, 엔비디아는 무려 밤사이에 9% 이상의 급락세가 나왔습니다. 다른 반도체주 전반도 꽤 큰 하방압력을 받았고요. 알파벳도 4% 가까이 메타가 1.83%, 아마존이 1.2%, 테슬라도 1% 이상의 하락율을 기록했습니다. 보시면 전반적으로 기술 섹터에 강한 하방압력이 가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는데요. 대신 방어주에서는 좀 상승하는 종목들의 눈길이 띄었습니다. 필수 소비자 섹터 중에서도 최근에 많이 올랐던 월마트와 코스트코 제외하고 프로토앤갬블이라든가 펩시코라든가 기타 이런 종목들의 상승세가 눈에 띄었고요. 통신주도 대표적인 방어주죠. 통신주도 상승을 했고 헬스케어 쪽에서도 상승한 종목들이 눈에 띄었고요. 그리고 유틸리티도 방어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유틸리티 섹터에서도 상승 종목한 그런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조금 더 종목별 흐름 자세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빅테크의 투자자분들, 서학개미분들이 많이 투자하셨던 더라 주가 한 번 더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장 초반에부터 장 막판까지 흔들림이 없이 그냥 미끄러지는 빅테크 주가 추이를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경기 침체에 그래도 돈을 꾸준히 벌 수 있는 빅테크에 대한 기대감이 남아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은 많이 올랐던 만큼 침체 우려로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하락할 때 차익 실현, 먼저 나서자라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서 주가 하락하지 않았나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다른 특징주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날 반도체주가 급락을 했죠.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브로드컴, AMD, 퀄컴,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모두 크게 하박 압력을 받는 모습들이었는데요. 사실 시장 전반의 투자 심리가 안 좋았던 이유도 있겠지만 또 다른 이유들도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제조업이 4개월째 위축세 이어가고 있으면서 중국 경기에 대한 불안감이 지금 전 세계에 만연해 있죠. 이렇기 때문에 반도체 또 큰 손인 중국이 불안하다 보니까 반도체주에 대한 투자 심리가 좀 안 좋았을 수 있고요. 그리고 미 반도체산업협회가 통계를 제시를 했는데 7월 반도체 판매가 11.1%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 수치 5년, 10년 평균에 못 미치는 수치이기 때문에 반도체주에 대한 불안감을 좀 더 자극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방어주는 어떤 흐름을 보였을까요? 전체적인 지도를 통해서도 확인을 해봤지만 개별 종목으로 한번 보시죠. 사실 지금 대부분이 다 빨간색 그러니까 상승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필수 소비재 섹터에서도 많이 올랐던 종목은 좀 하락을 했지만 그래도 필수 소비재 안에서도 강한 상승 흐름이 나타났고요. 헬스케어와 유틸리티 그리고 통신주까지도 상승한 종목들이 많았다라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중에서 특히 통신주 같은 경우에는 AI 테마와도 일부분 엮여있기 때문에 방어적인 성격과 AI에 대한 기대감을 함께 가져갈 수 있다라는 점에서 좀 주목해볼 만하지 않을까 생각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시장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화요일장에서도 이슈에 따라 움직이는 종목들 있었습니다. 확인 한번 해보시죠. 일단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조금의 상승세 보였습니다. 0.93% 밤사이에 올랐는데요. 힌덴버그가 공매도에 나섰다라는 소식이 전해진 이후 급락세를 면치 못했는데 이날 CEO가 힌덴버그 리포트에는 오류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2024년 회계 년도 실적에 문제가 있어서 회계 연간 보고서 제출이 지연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주가 소폭의 반등세를 보였습니다. US 스틸은 지금 해리스 부통령도 내각에 반대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밤사이에 6% 이상 하락을 했고요. 트럼프 미디어 앤 테크놀로지 7% 이상의 하락률을 밤사이 기록했습니다. 지지율이 지금 해리스 부통령의 밀려서일까요? 상장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사실 올해 4월과 5월에는 반등 흐름이 조금 나타나는 듯 했습니다만 7월부터 꾸준히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트럼프 미디어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국채금리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국채금리는 내림세로 반응을 했습니다. 10년물이 3.849%로 그리고 2년물이 3.888%로 내려오는 모습들이었는데요. 국채, 안전자산인 국채에 대한 매력도가 커지면서 금리는 하락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국제유가와 국제금가 확인 해보겠습니다. 둘 다 하락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특히 WTI는 배럴당 70달러 선까지 꽤 크게 하락을 했는데요. 10월부터 오펙플러스가 공급량을 늘릴 것으로 생각되는 반면 지금 수요가 그만큼 따라가지 못하다 보니까 과잉 공급 우려에 계속해서 하반응력을 받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지정학적 이슈와 연준의 9월 금리 인하가 점쳐지면서 금값 상승세 계속해서 달려왔는데 이날은 소폭 쉬어갔죠. 고용지표를 확인한 이후에 또다시 움직일 수 있다는 점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화요일장 정리 마무리를 해보고요.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글로벌 마켓센터의 이주영 기자와 함께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사실 9월 시장이 안 좋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 계속해서 보도로 접했었는데 실제로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월가에서는 9월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나요? 네, 9월 중시 첫 거래를 부터 쉽지는 않았습니다. 역사적으로 9월 시장은 부진했다는 통계가 있는데요. 1950년부터 S&P500 지수를 보면 매해 9월 성적은 평균 0.7% 하락했다는 통계도 있고요. 짧게 지난 10년간 기준으로는 9월에 2% 넘게 빠졌다고 합니다. 특히 9월 첫 거래일에는 지난 20년간 S&P500 지수가 평균 0.14% 밀렸다는 조사도 있습니다. 올해는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과 미국 대선, 그리고 지난달 블랙먼데이 이후 빠른 회복세를 보인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이번에는 조금 다를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었지만, 또 반대로 신중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월가의 강세론자인 톱니 펀드스트랫의 공동창업자도 앞으로 8주간 주식시장이 다소 혼란에 빠질 수 있다고 내다봤는데요. 그는 어제 CNBC와의 인터뷰에서 역시 역사적으로 9월 증시가 가장 약했던 점을 언급하며, 이번에는 7%에서 10% 하락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올해 들어 8개월 중 7개월 동안 시장이 상승세를 보이며, 우리는 여전히 주식시장이 강하다는 점은 알고 있지만, 9월 연방준비제도 2차 회의의 통화정책 결정도 있고, 11월 미국 대선까지 놓여 있는 만큼 이런 요소들이 투자자들을 긴장시킬 수 있다고 지적한 것입니다. 특히 8월 블랙먼데이를 촉발했던 7월 비농업 고용지표를 상기하며, 이번 8월 해당 고용지표가 발표되는 이번 주 금요일, 그러니까 6일 결과도 시장 변동성을 야기할 수도 있다고 그는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톱니 창업자는 이번 하락으로 투자자들은 매수의 기회를 얻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톱니는 팬데믹이 한창일 때 주식시장이 흔들릴 시기에 월가에서 가장 먼저 주식시장이 강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한 인물 중 한 명이고, 이후 2024년 주식시장이 강세로 돌아서며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또 모건 스탠리의 마이클 윌슨 전략가도 향후 몇 달간 S&P500 지수가 큰 진전을 이룰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는데요. 그는 연준이 지금 시장이 기대하는 것보다 더 큰 금리 인하나 또 경제 자체가 강해지거나 아니면 추가적인 형태의 부양 정책이 도입되지 않는 한 투자자들은 앞으로 6개월에서 12개월 동안 최소한의 수익만 기대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에 꽤 많은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될 예정인데, 그중 관건은 아무래도 말씀해주신 대로 그렇다면 고용 지표가 되겠네요? 네, 매달 한 주씩은 다양한 고용 지표들이 사나흘에 걸쳐 발표가 됩니다. 이번 주가 그렇고요. 특히 몇 달 전부터 제롬 파월미 연준 의장이 기준금리 인하를 결정하는데, 인플레이션 완화와 더불어 고용 지표를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혀온 데다, 앞서도 언급드린 대로 지난 8월 지수 혼란을 일으킨 장본인, 즉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를 부각시킨 재료가 7월 비농업 고용 지표 부진이었기 때문에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 이번 결과는 어떤지, 고용 시장은 정말 위축되었는지, 경기 위축 우려는 여전한지, 이 부분은 반대로 말하면 경기 연착륙 기대는 가지고 가도 될지, 또 이달 18일 FOMC 금리 결정 폭은 어느 정도일지 등 이 모든 시장의 중요한 물음표들의 답을 이번 지표 결과로 어느 정도 찾을 수 있기를 시장은 바라고 있습니다. 일단 8월 비농업 고용, 즉 신규 고용 지수를 월간 16만 명 증가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즉전의 예상치 17만 9천 명에서 결과는 크게 낮은 11만 4천 명이 나왔고, 당시 시장 충격이 상당했는데요. 다시 월렉 페이스로 돌아올 것으로 시장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같은 날 공개되는 실업률은 4.2%로 전월보다 0.1%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이 비동업 고용이 10만 명 아래로 내려가거나 실업률이 4.4%에서 4.5% 사이까지 상승한다면, 9월 통화 정책에서 50BP 금리 인하 가능성은 더 커질 것이라는 시나리오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투자 은행별로 보면 시티그룹이 눈높이를 가장 낮게 잡았습니다. 12만 5천 명 증가를 예상했고요. 이어 노무라 증권이 13만 명 증가에 실업률은 4.2%. 모건 스탠린은 지난 7월 11만 4천 명이라는 부진한 수치는 허리케인 배럴과 텍사스 지역의 정전으로 인한 일시적인 변수 때문이라고 분석하기도 했는데요. 고용시장 성장세는 둔화되고 있지만 지난 7월 수치는 이 추세를 다소 과장한 결과였다며 이번 8월에는 18만 5천 명 증가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금요일 발표되는 이 두 지표 이외에 오늘 우리 시각으로 밤 11시에는 7월 9인 이직 보고서가 공개되고, 또 다음 날인 5일에는 ADP 민간 고용과 매주 나오는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공개될 예정입니다. 경제 지표 일정 살펴봤고요. 그리고 실적 시즌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만 이번 주에도 실적 공개하는 기업들이 있죠? 네, 많은 종목들의 실적 발표가 지나간 만큼 이번 주 상대적으로 일정이 많지는 않습니다. 오늘 밤에는 미국 스포츠용품 매장 체인인 딕스 스포팅고츠와 또 미국판 다이소라고 볼 수 있는 달러트리가 실적을 내놓을 예정이고요. 목요일에는 브로드컴과 니오가 있습니다. 브로드컴은 많은 투자자분들도 주목하실 텐데요. 어제 JP 모건은 2024년 회계연도와 AI 반도체 부분의 매출 전망치를 기존 110억 달러에서 120억 달러로 상향 조정하며 AI 제품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분기 실적 전망치는 주당 순위 EPS 기준으로 1.1달러와 매출액은 129억 7천만 달러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같은 날 어제 중국 전기차 판매량 증가 소식 발표를 했던 니오나 글로벌 스포츠 웨어 용품인 UI 패스가 마지막으로 금요일에는 미국의 종합유통기업인 크로거가 분기 실적을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이주영 글로벌 마켓센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